조선 후궁열전, 순조의 유일한 후궁, 숙의 박씨 조선 23대 국왕인 순조는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해 11살의 어린 나이에 직위하는 바람에 조선 역사상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직위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 왕의 대명사인 단종보다도 어린 나이에 직위했으며 세종을 제외한다면 가장 짧은 세자 시절을 보낸 임금이기도 한데 서장자였기 때문입니다. 세자 책봉조차도 정조의 건강 악화에 의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는데 1800년 2월 세자로 책봉되고 6월의 아버지인 정조가 죽자마자 왕위에 올랐으니 4달 동안만 세자 시절을 보낸 셈입니다. 아버지 정조가 세손임에도 13년 동안 동궁생활을 한 것과는 대조적인데 당시 조선 왕실에서 가장 큰 어른이었던 영조의 개비이자 대왕 대비 정순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했습니다. 수렴청정기간 동안 신유박해 등 천주교박해 사건을 크게 일으켜 은원군과 은원군의 아내인 상산군부인 송씨까지 천주교를 통해 영모로 몰아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미 몰락해 소수만 남아있는 남인은 정말 지옥 끝나락으로 떨어졌고 남아있던 노론시파도 타격을 입었는데 사악에 대한 정순왕후의 탄압과 전국적인 오가작통법 시행은 순조실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순조의 치세는 난세의 시작이었는데 1811년 홍경내에 난이 일어났으며 1816년에는 탐보라 화산분화로 발생한 대기근으로 인한 인구 급감소 1832년에는 영국 상선 아머스트호가 무력으로 통상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순조는 뒤에 직위하는 헌종 철종과는 달리 나이나 혈통으로나 압도적인 우위에 있었으므로 순조 본인의 권한은 강한 편이었으며 정치적인 판단 능력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수렴청정을 받던 초기 3년 정도까지의 인사 등은 선왕정조의 스타일과 최대한 유사하게 나름 균형있게 유지되었습니다. 순조는 친정초까지만 해도 노론 벽파숙청의 앞장서는 등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홍경내에 난이 터지기 전까지는 열심히 정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홍경내에 난이 터진 다음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 우유부단함과 무기력함을 보였고 비변사의 국정에 대부분을 맡겨 세도 가문들이 국정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김조순이 살아있던 시절엔 김재찬 등 안동 김씨이지만 입김이 닿는 대신들을 통한 간접적 막고 통치를 할 수 있었으나 김조순 사후 김조순의 아들과 조카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점차 안동 김씨가 모든 것을 다합니다. 순조조에는 안동 김씨로 대표되는 척신들을 중심으로 한일당 독재구도가 등장하는데 순조가 선왕들과 달리 신하들을 단속하는데 신경쓰지 않았던 탓이 큽니다. 영조 초기에는 숙종부터 경종까지 이어진 과열된 붕당으로 조정이 거의 피바다가 되었는데 이를 왈론 탕평책으로 제어해서 그 덕분에 정치 안정을 이루었고 천의소감으로 왕위에 관한 정당성도 크게 확보했습니다. 정조는 줄론 탕평책으로 남인 시파와 벽파의 정쟁이 이어졌지만 정조가 체제공과 김종수 등을 동시에 우대하면서 지속적 관리를 하여 조정의 균형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숙종 영조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왕권 강화와 한 당파의 일당 전제화로 인한 당파정치의 붕괴는 왕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몰려 왕이 조금이라도 관리를 안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부대의 유능한 임금으로 평가받는 영조와 정조는 바로 이런 점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권세가 강한 신하들이 나오기는 했어도 왕이 선 넘는 신하들을 제어해 더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순조에 이르러 관리에 손을 놓자 뿅 뜬 통제가 드디어 일개 세도 가문들에 넘어가면서 조선 정계는 소수 가문 간 암초와 비리가 난무하는 막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순조의 후궁 숙의 박씨는 본래 궁녀 출신으로 가기에 대해 알려진 바 없는데 순조의 유일한 후궁이며 또한 순조의 유일한 서출 소생인 영호농주의 생모가 됩니다. 원래 궁인 신분으로 순조의 승은을 입어 순조 17년인 1817년 10월 11일 새벽에 딸 영호농주를 낳았습니다. 순조실록 20권 순조 17년 10월 11일 신사 첫 번째 기사 1817년 청가경 22년 궁인 박씨를 수기에 봉작하다. 하교하기를 궁인 박씨가 간밤에 딸을 낳았으니 허선 등의 절체를 전례대로 거행하라 하고 또 하교하기를 궁인 박씨를 수기에 봉작하고 홍성도 마련하라 하였다. 이날 종이품 수기로 봉작되었으나 영호농주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순조 29년인 1829년 4월 8일 영호농주가 요절하면서 숙의 박씨는 여생을 혼자 보내게 되었습니다. 순조실록 30권 순조 29년 4월 8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829년 청도강 9년 영호농주가 죽다. 영호농주가 요서였다. 구름이 그린 달빛에서 고 전미선이 역할을 했는데 작품에서는 허정은이 역할을 한 영호농주의 어머니이자 박보검이 나온 생모를 잃은 세자를 보듬어주는 역할로 나옵니다. 김승수가 연기한 순조와는 애틋한 관계이지만 순조가 처한 정치적인 상황과 입장 때문에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다 김유정이 역할을 한 홍나온의 노력으로 편지를 주고받아 몰래 만나게 됩니다. 수계 박씨는 철종 5년인 1854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는데 사후 정조의 아들 문효세자의 묘인 효창원의 장지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마렵인 1945년 3월에 강제이장되어 현재 박씨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의 서삼릉 경내에 있는데 서삼릉 전 지역이 사적으로 지정될 때 함께 사적 제20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효창원은 조선조 제22대왕 정조의 장자로 오세에 작고한 문효세자의 묘소인데 그 후 경내에 문효세자의 생모인 의빈성씨 순조의 후궁인 수기박씨 및 수기박씨의 소생영호농주를 안장한 조선왕실의 묘원이었습니다. 효창원은 지금의 효창동과 청파동 일대에 걸쳐 소나무 밤나무 등 수림이 매우 울창한 곳이었는데 1894년 5월 청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군의 주력부대가 솔밭에 주둔하면서 경관뿐 아니라 의미도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는 1924년 6월 효창원의 일부를 떼어서 효창공원을 개설하고 태망 직전인 1945년 3월에는 문효세자의 묘소를 비롯한 모든 묘소를 모두 경기도 고향군 원당읍 원당리 서삼릉 경내로 이전했습니다. 일제에 이토록 상처입은 효창원은 외세와 투쟁으로 형장의 고온이 된 대표적인 분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27년을 통찬노숙으로 지켜낸 분들의 묘역으로 거듭나서 참배객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장소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1945년 11월 환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김 군은 미군정 산하왕실재산관리처에 효창원을 선열묘역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타진케하고 김부 주석이 효창원 현지를 방문하여 묘역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946년 7월 6일 이봉창 윤봉길 의사 유고를 일본에서 봉한 문효세자가 묻혔던 자리에 국민장으로 안장하고 같은 장소에 안중근 의사의 허묘를 나란히 모셨습니다. 묘석축에는 김구 주석이 쓴 의사들의 훌륭한 공적은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리려라는 뜻의 유방 맥세휘호를 새겨놓았습니다. 이것은 상해에서 민족을 위해 생명을 던지러 떠나는 동지와 지하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한 후 고국 땅에서 제외한 이승의 동지 김구가 영혼의 동지들에게 보내는 인사이며 동포들에게 전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1948년 9월 22일에는 임시정부 주석 이동영 선생과 동비서장 차리석 선생의 유고를 중국에서 봉한 효창원 동남쪽 문효세자 모친이 묻혔던 자리에 서회장으로 안장했습니다. 그해 국내에서 서거한 임시정부 군무부장 조성환 선생도 두 분과 같은 장소에 안장했으며 1949년 7월 5일 흉탄에 서거한 백범 김구 선생이 평소 유원에 따라 국민장으로 서북쪽 언덕에 모셔 일대가 선열묘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히 김구 선생의 묘소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음을 이승만 명도하의 당시 집권 세력에서 심히 못마땅하게 여겨 끊임없이 선열묘소를 교회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1959년 봄부터 제2회 아세아 축구대회 유치를 구실로 묘소 바로 앞에 효창운동장 개설을 추진하자 김창수 공 등이 중심이 되어 효창공원 선열묘소 보존회가 결성되었습니다. 언론사를 비롯한 각계의 여론이 비든하여 묘소 이전은 보류되었지만 효창운동장은 약 15만 그루의 나무와 숲속의 연못 및 섬까지 희생시키고 끝내 1960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이런 동안 5.16 쿠데타 이후 다시 선열묘역을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용두리 서오른 부근으로 이전하려고 추진하였으나 역시 유족과 사회각층의 반대로 보류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거쳐 1972년 서울시에서 효창공원 조경사업을 10개년 계획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었으며 1977년 7월에는 건설부에서 효창공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1984년 12월에는 서울시의 협조로 강묘소 앞에 묘표석을 개수하였고 1989년 11월 의열삼이 창열문이 건립되고 묘역 확장과 정비가 대충 마무리되었으며 1989년 6월 사적 제 3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 조선후궁열전은 순조의 유일한 후궁 수계 박씨였습니다.